어? 왜죠? 매출이야? 매출 번호야. 우리 그동안 어때요? 올 것이 맞네. 오늘 안 그래도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이거 점검해야죠. 예민한 문제입니다. 얘기 한번 확인해야 됐어. 우리 직원 월급은 좀 나오나요? 저희가 아직은 좀 적자. 아직도요? 아, 적자. 아, 놀랐어. 대표님 양복세로 맞췄죠? 그러면 최고 안 났을 때는 얼마예요? 왜 뭐? 눈물이. 한 두 팀 정도 오셨을 때. 두 팀? 그래서 아예 영혼이 아니네요. 아프다. 손님이 한 팀도 안 온 적이 있어요? 한 팀도 안 올 때가 사실... 있어? 많은가 봐, 많은가 봐. 겨울에 좀 있었죠? 겨울에 좀 있었죠? 겨울에... 웃고는 있지만 이건 뼈 아프거든요. 돈 벌으면 다 거기다 다 받고. 아, 진짜 왜 이렇게 슬프냐. 슬프냐. 아... 아프다. 근데 지금 여기 인스타그램 조금 조금씩 늘긴 하는 것 같은데. 요즘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어떤 분이... 홍보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. 며칠 전에 솔비 카페 갔다 왔다? 사람 없어서 진짜 좋고 너무 좋은 거 짱. 분위기 무슨 일? 나만 알고 싶은 분. 나만 알고 싶은 카페. 진짜, 진짜 사람 계속 없었으면 좋겠다. 좋죠, 난 좋아. 근데 이런 분이 좀 많으세요. 그러니까 좀 한적해서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아예 그걸로 컨셉으로 연예인 커플들 자주 오게끔. 그렇게 시크릿하게... 기밀보장. 강아지를 받아요, 강아지를. 강아지 받아요, 다 받아요. 아,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그... 그거를 많이 해본 사람의... 맞아, 오빠 전문가잖아요, 사업. 어...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... 아, 그게 번 거예요, 진짜로. 황민이 말씀하셨잖아요. 방송에서 번 거 다였다 써요 이러잖아요. 계속 그게 연장돼. 오...